얼마 처음 넣는다? 마이너스율 목소리가 되게 굵네 1 마이너스율 3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더하기 3 여기는 뭐야? B 마이너스 2 더하기 3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정재 성대모사 할 수 있어 먹넘김이 좋아야 좋은 맥주다 얼굴 가리고 보면 똑같아 그래서 원래 목소리 되게 처음인데 강의할 때 이렇게 좀 톤을 올리는 거야 목소리 되게 처음이야 장난 아니야 원래 말 이렇게 해 근데 너는 이렇게 하면 계속 졸릴걸? 잘 봐 마이너스 1 1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이죠 2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 얼마가 들어가요? A 마이너스 5가 들어갑니다 그죠? 여기서 A 마이너스 5가 아니요 원래 그 목소리가 낮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책이 나오더라고요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많이 낮춘 겁니다 아니 그 김수현 있잖아요 배우 김수현 목소리 되게 저음이잖아 얼굴은 되게 아기상인데 목소리가 저음이니까 매력이 있잖아 나도 얼굴 되게 아기상이니까 목소리를 저음으로 깔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 웃지마 이 새끼들아 A는 5 그죠? A는 5 5를 대입하면 B 마이너스 2니까 B는 얼마입니까? 2가 되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? A 더하기 B니까 정답이 얼마 됩니까? 7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? 네 네 네 이런 목소리를 얻어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이었거든 유격 훈련을 하잖아 유격 훈련을 하면은 내가 이제 조교로 들어가거든 선생님 ROTC 했었어 ROTC 딱 보면 뭔가 느껴지지 않니? 군인의 표상 뭐 이런 거 느껴지지 않아? 직업군인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2년 4개월 단기 복무자여가지고 ROTC하고 전역했는데 내가 정말 정말 엄청난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 맨날 훈련하라고 그러면 닭싸워라 내려오고 막 그랬었어 애들하고 내가 우리 소대의 닭싸움을 정말 잘 만든 그런 군인이었지 유격 훈련 가면은 애들한테 근데 화생방 알아? 화생방? 네 화생방이라고 해서 여기 무슨 이 교실만한 컨테이너 아 이 교실 되게 큰 거죠? 이거보다 한 100분의 1 정도? 그러니까 여기 딱 20명 정도 20명 정도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꽉 차는 거야 꽉 차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문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딱 서야 돼 그러면 이제 조교 두 명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간부가 한 명 들어가야 돼가지고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잘 데리고 다니는 병장 하나에 이렇게 둘이 서 있고 얘네 이제 쪼르륵 들어오면은 문 닫아 문 닫고 여기 두 명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서 있어 대고 왜냐면 너네 봐봐 이렇게 있고 여기도 문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그 애들이 이렇게 한 줄로 딱 선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그 방독면 있지 이거를 벗게 하고 최류탄을 두 발 터뜨렸거든 그러면 이게 그 최류탄 입자가 이렇게 약간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옛날에 막 옛날 드라마 보면은 거리에서 막 시위할 때 막 터뜨리잖아 그치? 이런 게 막 이렇게 두 발 터뜨렸다 그러면은 이 피부도 막 따가워 근데 이거를 벗고 원래 옛날에 군가를 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전쟁 나면은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이렇게 쓰고 있고 근데 이제 나는 장난기가 아니 이렇게 서 있어야지 왜냐면 다른 조 들어오면 또 버텨야 되니까 난 장난기가 너무 신해가지고 우리 때부터 이게 이제 뭐 가오킹이 어쩌고 돼가지고 이거 못 벗게 돼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방독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산소 통이 하나 있거든 이걸 이제 이렇게 끼는 거야 이걸 돌리면 끼고 이렇게 하면 빠져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뺀 다음에 머리 위에 올려놓고 10초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꼽고 돌리고 나오면 돼 요즘엔 그러면 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난 장난이 심하니까 빼가지고 올린 다음에 이제 군가를 부르게 해야지 그럼 어쩔 수 있으면 숨을 쉬게 돼 그럼 애들이 이제 막 장난 아니거든 근데 여중에서 이제 좀 맨놈이 이상한 애들이 있는 게 극한의 상황에서 이렇게 돌리면 조이지고 이렇게 돌리면 빠져 근데 가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빼면 갑자기 숨을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는 순간 이제 좋대 그러면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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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봐봐 한 몸이라도 그러면 얘네들이 이러고 문을 대고 있잖아 그러면 이 공기가 막 미쳐버리잖아 그럼 사람이 무슨 헐크처럼 변해 우아 하더니 문 나가서 문을 부시고 나가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세고 대고 있는 거야 어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빼면 되는데 이렇게 돌리면 감기어지잖아 그럼 애들이 맨놈은 꼭 천천히 빼고 올렸다가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야 감기어지는 건데 이렇게 돌리면 감기어지겠냐 우아! 이렇게 됩니다 몇 가지 타입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상소통이고 여기가 음료취수관이라 그래가지고 빨대가 하나 있어 근데 내가 그 전날 우리 소대 가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는 죽어도 숨을 안 쉬겠대 그리고 뭐 굉장히 깨끗하게 막 닿고 난리가 나는 애가 하나 있었어 유별나게 근데 애가 들어올 때 이걸 안 꼽고 들어온 거야 호스를 그럼 걔는 들어오자마자 아! 하고 나갔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아! 하고 나가면은 이제 이 체류탄을 맞으면 눈물, 콧물, 침 다 나와 그러니까 온몸 범벅이 돼 근데 이제 아까 갈고리 모양이라고 했잖아 근데 비비면 더 따가워 그래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하거든 이렇게 벗고 나와서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달려 나가게 한 다음에 띔띠기를 시켜 그럼 다 털어서 나가는 거야 그럼 안 따가워 그럼 애들이 나올 때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 콧물, 눈물, 침 다 흘리면서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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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moke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난 거기서 서있다가 사진이 이렇게 차카짝차카짝 찍고 막 그랬는데 그랬지 근데 이제 손이 말년 때 거의 전역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나보고 여기도 들어가라는 거야 난 진짜 너무 하기 싫은 건데 그래가지고 서성거렸어 병장만 들여보내고 지금 나쁜 사람이지 서성거렸어 그런데 근처만 가니까 너무 따가운 거야 근처만 가도 근처만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따갑길래 바로 그 상태에서 대장님한테 가가지고 훈련 잘했다고 대장님이 어? 너 눈물? 나한테 막 칭찬받고 그랬어 나중에 화생방 화생방은 진짜 군인들한테 초코파이를 하나 더 줄게 라고 해도 안 하는 거야 엄청나지?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건 군인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초코파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 잘 봐 일주일 동안 땡볕에서 계속 훈련만 받아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그런데 초콜릿 반입 금지 담배 반입 금지 술은 당연히 안 되고 애들은 단 거 너무 필요할 때 일주일 동안 월, 화, 수, 목, 금 정도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냐면은 금요일 날 그 종교 행사를 한다고 목사님이 오시고 스님이 오시고 어떤 회관을 큰 강당에서 애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 훈련 잘 받으라고 왜냐하면 이거 끝나면 행군 가야 되거든 근데 그때 기독교는 어? 요만한 요만한 비밀봉투에 요만한 비밀봉투에 초코파이 허쉬 빼빼로 하비스트 이런 거 다 당겨서 딱 주는 거야 그럼 진짜 예수님 이렇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종교에 미쳐버리는 순간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불교는 약간 기독교가 좀 빵빵하고 불교는 하필이면 일대에 도넛을 줍니다 도넛을 줘 우리 콜라가 어딨어 막 털레털레 해가지고 이제 다섯시 넘고 밥 먹고 이제 뜀띠기를 가야 되는데 뜀띠기 할 때 그 행군장 문 앞에 그 콜라 할머니라고 이만한 이만한 대야에다가 얼음 가득 채워서 콜라랑 초코파이랑 두 개 천 원에 팔아 그럼 그거 먹고 싶겠냐 안 먹고 싶겠냐 미쳐버려 그게 초코파이야 그 초코파 군인이 얘기하는 초코파이는 그냥 너네가 아무때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막 진짜 막 미쳐버릴 때쯤 당이 딱 필요할 그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 해도 한국 방독면 이거 안 써 엄청 무서운 훈련이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군대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